길 잃은 새끼 고양이와 이야기하는 고양이 수염 한때 작고 조용한 마을에서 호기심 많고 장난꾸러기한 작은 고양이 휘스커스가 살았습니다. 하지만 위스커즈는 평범한 고양이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이 작은 마을에서 가장 호기심 많고 장난스러운 고양이였다. 그리고 그는 다른 고양이들과는 달리 말을 할 수 있었다. 그리고 참, 그는 이야기할 게 많았었어. 매일, 휘스커즈는 밝게 일어나 세상을 탐험하고 즐거운 시간을 보내기 위해 준비합니다. 그는 푹신한 발톱을 쭉 뻗고 큰 소리로 하품을 하며 아침 식사가 기다리는 부엌으로 향했다. 하지만 휘스커스는 음식에만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는 그 집에 사는 5살 귀여운 소년인 티미와 이야기하는 것을 너무 좋아했답니다. 휘스커스가 아침 사료를 밝아 먹고 있는 화창한 아침, 이웃집 마당에서 강한 냄새가 풍기는 것을 휘스커스는 느꼈다. 호기심이 발동한 그는 뒤뜨로 통하는 고양이 크기의 작은 문을 통해 순살같이 들어갔다. 놀랍게도 그는 크고 화려한 텐트가 설치되어 있고, 서커스 퍼포머들이 놀라운 연기를 연습하고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방에서 놀고 있던 티미에게 달려가 수염은 흥분을 감출 수 없었다. 티미야, 내가 뭐 발견했는지 알아? 옆집에 큰 서커스가 마치 마법처럼 나타났어. 가서 봐야 돼. 작은 수염이 설레임에 살랑거리며 외쳤어. 티미는 눈을 반짝이며 신나게 말했어요. 진짜 서커스? 와, 가자, 위스커스야. 신발을 집어시으며 말했다. 그들은 함께 정원을 살금살금 지나 올타리 뒤에 숨어서 서커스 공연자들이 놀라운 공중재비를 하고 균형을 잡고 심지어 야생동물을 길들이는 것을 경이로이 지켜보았습니다. 수염은 눈을 의심할 수밖에 없었다. 갑자기 텐트 입구 근처에서 혼자 앉아있는 작은 고양이 새끼를 발견한 휘스커스는 놀랐다. 그는 외로운 새끼 고양이를 보고 마음이 아팠다. 그는 그 작은 고양이가 집에서 벗어나 길을 잃어버린 것 같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휘스커스는 무력한 고양이 새끼에 대해 티미에게 이야기하고 그들은 금방 잃어버린 새끼를 가족 찾아가게 하기로 결정했다. 수염은 꼬리를 부드럽게 흔들며 작은 새끼 고양이에게 다가가 어디야? 길 잃었어? 라고 물었다. 걱정마. 우리가 너의 가족을 찾아줄게. 놀랍게도 새끼 고양이는 눈을 깜빡이며 대답했다. 도와줄까요? 휘스커스는 깜짝 놀랐지만 금방 침착해졌다. 물론이지. 작은 친구. 내 친구 티미와 나는 내 가족을 찾아줄게. 너 이름이 뭐니? 작은 고양이는 소심하게 올려다보며 작은 야옹소리가 조금 슬픈듯했다. 휘스커스씨. 기억이 안 나네요. 오랫동안 길을 잃은 것 같아요. 라고 고백했다. 휘스커스는 새끼 고양이가 가족을 기억할 수 있도록 똑똑한 계획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티미는 상상력이 풍부하게 서커스에 데려가면 어때? 라고 제안했다. 어쩌면 거기서 누군가 그녀를 알아보고 어디에 속하는지 알 수도 있을 거야? 흥분한 휘스커스와 티미는 그 아이디어에 감격하여 잃어버린 새끼 고양이를 데리고 서커스를 찾아갔습니다. 도착하자마자 그들은 형형색색의 공을 저글링하고 있는 친절해 보이는 광대를 발견했다. 수염이 그에게 다가가서 물었다. 실례합니다. 저글러씨. 이 작은 고양이를 본 적이 있나요? 길을 잃어버린 것 같아요. 광대의 눈이 반짝이며 새끼 고양이를 주에 깊게 관찰했다. 갑자기 그는 따뜻한 미소를 지었다. 작은 친구야. 너 이름은 태피구나. 내 가족은 너무 걱정했었어. 그들은 우리 서커스단의 고기사들입니다. 그들은 옆마을로 여행하는 동안 당신을 잃어버렸대요. 그들은 당신이 안전하다니 너무나 기뻐합니다. 태피는 기쁨의 눈물로 눈시울을 붉혔고 휘스커스와 티미가 자신을 가족에게 데려다 준 것에 감사하며 따뜻한 말을 전했다. 휘스커스는 자신의 탐정실력에 자부심을 느끼며 태피를 가족과 제외시킨 것에 기뻤다.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한 태피. 그 이후로 추여미는 티미와 태피는 절친한 친구가 되었습니다. 그들은 함께 숨겨진 동굴을 탐험하고 높은 나무를 오르며 밤하늘의 별자리를 가리키며 흥미진진한 모험을 즐길 것입니다. 휘스커스는 자신의 이야기와 지혜를 어린 인간 친구와 나누는 것을 좋아했고 티미는 특별한 말하는 고양이를 곁에 두는 것을 감사하게 생각했다. 그래서 이 작은 마을은 휘스커스, 티미, 그리고 태피 사이의 마법적인 유대감 덕분에 항상 웃음과 기쁨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들은 진정한 우정에는 한계가 없다는 것을 모두에게 가르쳤고 말하는 고양이와의 가벼운 대화조차도 특별한 모험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었습니다. 이야기의 교부는 위스커즈와 기릴은 새끼 고양이의 모험을 통해 작은 친절한 행동이라도 헛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공감하고 행동으로 나서면 우리는 도움이 필요한 누군가에게 큰 변화를 줄 수 있습니다. 배워야 할 것들 1 다른 사람의 감정을 이해하고 배려하는 공감의 가치는 중요하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2. 의사소통의 힘 문제를 이야기하고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이 해결책과 새로운 친구를 만드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3.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보고 행동을 취하고 돕기로 결정하는 것이 고귀하고 자비로운 행동임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4. 함께 일하는 팀워크의 영향 혼자서는 불가능한 결과도 함께 이룰 수 있습니다. 5. 다시 만나는 기쁨 사랑하는 사람들을 함께 모으면 모두가 행복해집니다. 6. 우정의 중요성 진정한 친구는 예상치 못한 곳에서 만나지만 사랑과 함께한 경험으로 서로 무깁니다. 7. 이야기를 나누는 것의 장점은 우리 이야기가 다른 사람들을 교육하고 즐겁게 하며 영감을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8. 모험의 장점 새로운 것을 탐구하고 시도함으로써 흥미로운 발견과 평생의 추억을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9. 도움 rupees 8. Douglas